Q. 포스코 인터넷 내셔널의 김다영 선수가 먼저 가지고 간 포스코 인터넷 내셔널의 김다영 선수가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. 자유스볼 성공해내는 김하영 이 매치도 길게 보고 가야 됩니다. 네 그렇습니다. 빨리 끝나지 않아요. 그렇죠. 네 그렇습니다. 지난해 이름을 또 올리면서 에이치월장 했던 모습을 네 그런 대회들을 또 출전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고 있습니다. 아 네 앞서 있습니다. 넘어온다는 거는 네 또 상대 선수한테 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. 어 게임을 내가 뭔가를 얻어 가야겠다는 생각이 더 커요. 네 그렇게 떼야 됩니다. 네 한 번 김하영 선수는 확실하게 압도를 해야 돼요. 기왕 올라온 거 네 네 그렇습니다. 그러나 점수는 조금 좁혀져 있고요. 자 그나운 볼들이 굉장히 좀 튀어온다고 선수들의 표현을 하거든요. 좀 더 좁은 모습으로 이번 대회에 돌아와 있습니다. 아 오늘 많이 봤던 네 확실하게 보여줬던 장면이었어요. 1대2 김하영 체스 좀 유리하게 김하영 선수가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. 네 네 네 네 네 네 네 4대3 한 점점 찬스 김하영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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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홀 기론 그렇습니다 거기에 힘도 많이 붙이면서 좋은 경기력을 오늘도 보여 자 올해 리그 때도 이어서 완전히 몸이 움직여야 돼요. 내가 다시 늦춰 동점으로 가느냐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게임스코어 2대0에서 3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. 네 확실한 플랜이 지금 김환석 씨에게 있습니다. 김나영의 서버. 자 렐리에요. 그러나 여기. 4대2로 앞서 있는 김나영이에요. 거기를 또 끌고 갈 수 있을 텐데. 아 좋아요. 아 네 사실 네 투구가 나오고 있어요. 4대5. 그렇죠. 자 재개가 됐는데요. 김하영의 서버. 어 좋아요. 두 점 차. 8대6. 벗어납니다. 서버. 앞선 두 게임도 모두 되셨던 김나영. 그러나 이 타구도 벗어납니다. 김하영 역전. 김하영 역전. 그 대신 몰려있는 김나영. 그러나 양하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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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